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없다고 말하자 자 요카타로 이슈니 다녀가슴까? 우레시네 세이노 여러분 얼굴이 좀 얼굴이 좀 붓고 지금 얼굴이 장난 아니죠 어제 시부야 이제 불금 저희가 또 보내고 와갖고 숙취는 없는데 이게 좀 피곤했나봐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 부어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건 마트에서 이 푸딩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것도 하나 디저트 쌓아봤고 젓가락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거 600ml 괜찮다 그치 도시락 종류가 여러 개였는데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예쁘지? 응 모형 같아 응 모형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창도 이렇게 보여서 뷰도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뷰 보면서 이거는 주먹밥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계산할 때 보니까 좀 놀라셨나봐 이모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느껴지나봐요 아 어제 달렸구나 약간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뭘까? 오니기리 오니기리인데 맛이 이게 뭘까? 오징어인가? 김치 아니야? 뭘 보자 지금 여기에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오징어 같아 오징어 젓갈? 근데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맛이 강해요 음 맛있다 왜 조금 넣었는지 알 것 같아 많이 들어가면 좀 짧을 것 같아요 맛있다. 지금 먹어서 맛있는데? 오므라이스 같다. 계란은 뭐지? 치즈맛을 낮춰주는 녹차라고 하네요 ㅋㅋ 치즈맛을 낮춰주는 녹차라고 하네요 ㅋㅋ 다 보여주고 나서 이제 와서 ㅋㅋ 좀 그래서 ㅋㅋ 갑자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거 먹고 좀 이따가 이제 구독자분을 만나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신주쿠로 이동해 볼겁니다 불토를 또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체력 보충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구독자분 만나러 여기 신주쿠에 왔는데요 여기가 푸드코트인 것 같아요 백화점이요? 백화점 물가 많은데 우린 어디로 가면 되지? 우리는 찹집 바로 왼쪽 여기? 응 저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만나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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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습니다 이 분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encourage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많이 아셨어요 국수 국수가 될게? 아니요 몸블랑 아아 이거 하나 먹어보자 이거 이게 뭐야? 떡하고 아이스크림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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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 남자가 유튜브를 보고 좋아해요. 남편 분이 유튜브를 보고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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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먹어야 되는데. 아, 크림이 들어있나봐. 한 번 봐도 되나요?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선물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아, 아, 프레젠트. 아, 프레젠트. 아, 아. 나중에 보내드리면 돼. 아, 네. 보내드릴게. 한국에 갔으면, 우리에게도 우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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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응. 맛있어. 맛있어. 오? 이건 약간 이렇게 먹는 건가? 이렇게? 응. 밤. 밤, 밤. 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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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잠깐 숙소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선물 받았던 이 찹쌀떡. 오늘 먹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 먹고 또 나가보려고 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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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엄청 잘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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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밤. 밤이 어째다는 거야. 엄청 밤에 들어있어요.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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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ui국에 chunks은 정말еко스레인 거예요. 천천히 먹었는지 궁금해요. elites하지 않은데요. 그것이 지금도 속이али conjunto 장난이 많아서 여기있거든요. 그다음 행복한宮이 저희가 Sophia점이 저녁은 먹어야 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여기 꼬치집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찾아볼게요. 왠지 저인 것 같다. 뭔가 핫해, 핫해. 여러분,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된대요. 예약을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예약한 사람들로 자리가 꽉 차고 안 돼. 토요일이라? 맞나요. 이런. 아쉽구만요. 여기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봤습니다. 뭐 먹지? 오늘도 많았는데 주문이 되니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리가 없다. 여러분, 그냥 자리 있는데 앉을게요. 군자리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못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자리가 없어요. 혹시 간장. 아, 하이하이하이. 아, 고맙아. 아, 고맙아. 아, 고맙아. 와, 대박. 아, 너무 예쁘세요. 두. 아, 뭐라하지? 예쁘시다. 아, 정말 귀여워요. 응? 되게 예쁘시나요? 응? 되게 예쁘시나요? 여행 중. 네, 여행하고 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뭐지? 오아이 되키때 우레시데스. 아, 저도. 오, 한국어를 잘하시네? 오, 한국어를 잘하시네? 오, 한국어를 잘하시네. 아, 제가 한국을 좋아요. 아, 근데 되게 잘한다. 아, 근데 되게 잘한다. 아, 한국어 공부 오래 하셨나봐요. 아, 저도. 오오. 오, 되게 잘하시는데? 잘 됐다. 오, 너무. 오오, 너무. 오, 근데 여기 사람 진짜 많네요. 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혹시 저녁. 구왕 다비에 왔었나? 아. 아. 잘하셨다면 같이 먹지 않을까요? 뭐지? 아. 우리 저녁 먹으려고. 저녁. 아. 네.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요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릴까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좋아해요 거기에 가세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자리를 기다리다가 저희 구독자분을 만나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제가 간장 유튜브 봤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잘됐다 여러분 여기 왔습니다 포장마차 같아요 그리고 두분 먼저 두분 먼저 두분 드시는 거 아 레몬사와 레몬사와 어제 맛있긴 했어 나도 여기서 한 번 먹어볼게요 레몬사와니아이 또 나마비르니아이 오! 레몬사와 오! 오! 뭐야 이거? 사이다? 이게 사 와 감사합니다 오! 사이즈 같다 오! 사이즈 같다 바람에 한 번 더 먹었어요 ㅎㅎ 잘 먹었어요 ㅎㅎ 어제 먹은거랑 달라요 ㅎㅎ 사과라는 게 탄산수 같아요 탄산수에... 사과구요 ㅎㅎ 저 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차미수라고 비교하면 약한거 같다고 그런 알코올향은 진짜 안나와 알코올향은 아닌거같애 차미수 좋아해요? 네 소스 소스 근데 여기 호피 소음에 아코링하고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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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이건 뭐예요? 치즈 치즈? 된장 된장 치즈 된장과 치즈 깍두기 같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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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어? 이거 뭐야? 뭔가 재밌..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스코브크로 ¿코альную 혯떡 돼지 나이피 이게 식감이 엄청 뭐라하여 그러지? 꼬두둑 꼬두둑 아 근데 지금 저분들도 찾아보면서 털어놨는데 보니까 뭔지 모르고 시키셨어 마카롱 뭔지 모르시겠대 오이시, 오이시 대쓰 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이거 생강갖대 칸이 아, 간코치 어, 애기고 아, 왜? 네, 기다리기 이건 뭐야? 이것도 간인가? 아닌 것 같은데? 우와, 뭐야? 매실장아찌 사과 우와, 저게 맛이 날까? 되게 새콤할 것 같은데 일부러, 미실? 아, 이게 얼음이 사케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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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리가 도전하다 매실 매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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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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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문진물이 있는데 맛있어! 혹시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 있어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 한국料理 좋아해요? 주꾸미! 아, 주꾸미! 아, 주꾸미! 신주푸에서 싱오크보라는 아, 신오크보라는? 네, 코리안탕이 있고 우리가 한 분 놀러 가요? 네, 네,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이제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고 딱 보습으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스파이온 칸이 참데스 칸이 참데스 와,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칸이 참데스 아, 여러분, 오이대 칸이 참데스 아, 여러분, 오이대 칸이 참데스 칸이 참데스 칸이 참데스 아이고 칸이 참데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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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아, 재밌었다 어, 재밌었다 타노시겠다 세이로 여기 가게도 되게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친절하시고. 엄청 친절하시고 다 이렇게 옆에서 계속 오셔서 괜찮냐 이런 건 또 확인해주셨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입니다. 시부야역에서 엄청 멀지 않아요. 바로 근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부야에서 맛있게 먹고 숙소로 들어갑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바이.